저희가 우당탕탕 진행을 했던 게 있죠 저희가 일요일에 첫 펜사를 했잖아요 와 진짜 재밌었어 그때 저희 셋이 한 유닛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셋이네? 맞아요 일단 성자님들은 성자님들이랑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을 했잖아 맞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했어 좀 질문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던지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준비를 다들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맞아 근데 대답도 사실 잘 못했어요 끌려다니기만 했던 거 같고 대신 좀 준비를 해 와주셔가지고 맞아 다행이었어요 팬 여러분들이 더 준비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저희가 더 뭔가 재밌게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짧았다 아 맞아요 3분이 금방 지나가긴 했어요 진짜 무슨 3초 같아 스쿼트 할 때 3분 2는 되게 늦게 가는데 펜스 할 때 3분 너무 빨리 가는 거 같다고 elp 어 맞아 이번에 해줄 수 있어? 네! 죽도록 사랑해 죽어! 아니 그냥 죽어라고 하면 어떡해요? 그냥 죽어라 해야지 악담이잖아요 아 미안 미안 죽도록 사랑해 그럼 죽어! 이거를 저번에 우리가 못 했잖아요 그럼 죽어 이렇게 하시라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하면 안 되는 거를 시키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안 한 건데 몰라요 이 뭔지를 몰라요 저도 한 번만 시켜주세요 내가 죽도록 사랑해 하면 그럼 죽어라고 해야 돼 네 태일아 죽도록 사랑해 나도 재밌다 반응 왜 그래요 재밌다 재밌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는데 손가락 접는 거 나는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해버렸는데 이게 우리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였어 좀 센스가 좀 많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우배한테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스페이지로 4행시 해줘 스! 스! 아 근데 저는 왜 이런 거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막히면 그냥 사랑해 아 민성아 스페이지로 4행시 해줘 레츠고 스! 스! 스르멘데이 네 오 페페로니 피자 같이 먹을래? 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? 좋은데? 2 이렇게 여기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야 오 마지막 중이에요 쯔! 쯔~~~~~ 와~~~~~ 예~~~~~ 도민성 TNS! 예~~~~~ 끝이죠! 쯔~~